안녕하세요 폭망 안녕하세요 폭망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폭망이라고 제 별명을 짓기로 했어요 저희가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시작이 되겠지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로 산 카메라도 없고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이거 들으시려면 끝이 없거든요 이 얘기가 정말 짧게 하면 20분만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짧게 얘기하면 20분만에 용건만 딱딱 얘기해서 20분만에 저희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영행 스페인 사람을 조심하세요. 스페인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희 덩신이요? 보이시나요? 이거 방주고 약주고 이어폰이랑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어폰을 주네요. 조금 더 생생한 음식을 위해 이어폰 마이크를 착용했습니다. 이어폰의 왼쪽으로 오른쪽도 거기네요. 그냥 주민대로 받았어. 여기는 그냥 내부는 완전 KTX랑 똑같은 것 같아요. KTX랑 똑같고 왜 안되겠어? 안되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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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아파? 전혀 인간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제 눈길이 부족하잖아요. 귀가 아파요. 귀가 아파서 귀가 아파서 못 듣겠어. 안녕하세요. 저도 잠은 오다 봅니다. 저희는 산티아고 포스텔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시각 밤 12시가 넘었어요. 기쁜 소식과 활기찬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할 때 저희는 이틀은 일을 못 다 봤어요. 영상 너머로도 입냄새가 날까봐 제가 말을 좀 하게 했습니다. 전 다 봤어요. 느껴져요. 이제 이가 지금. 겨울이 낀 게 지금 느껴져요. 아무튼 택시도 잘 타고 그때까지 무사히 도착하길 바랍니다. 확실히 마드리드보다 싼 티아고가 유럽 느낌이네요. 마드리드 약간 진짜 브라질 느낌인데 여기는 오히려 마드리드보다 외곽인데 이거 냄새다. 이게 약간 유럽 냄새. 처음 봐봤지만 이게 유럽 냄새구나. 여기 있어요. 안녕. 그거 끝내는 그냥 얼굴이 나도 안 보겠는데? 지 얼굴만 나온다고? 좋습니다. 이거 제가 엔딩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엔딩 끝. 엔딩 끝. 엔딩 끝. 엔딩 끝.